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표현에 직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직시 있는 그대로를 여가 없이 사심을 내려놓고 그대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직시 그대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직시를 해야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진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오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다 직시를 뭡니까 깔아뭉개기 때문에 다 거짓을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가 이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나경훈 후보의 4.15 총선은 역대 선거 10번에서 일어난 것을 집약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동작을 해서 49,751표가 사전투표 득표수 다 발표했는데 이게 다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37,313표에 선관위가 주도해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집어넣어가지고 12,438표를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49,751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수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12,438표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총선에서 12,438표를 투입하면 누가 당선될 수 있겠으면 당선되는 사항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서도 화끈하게 조작하게 되면 전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여러분들 방문한 세 사람당 위조투표지로 한 장씩 여러분들 이수진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 주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천하의 나경훈이라고 또 승리할 수 있겠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후보별 득표수 최종자료를 분석해서 여러분들 찾아낸 규칙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감만 입력하게 되면 모든 선거가 다 결정되지 않습니까 7.68%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68%를 조작을 해가지고 몇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까 12,438표를 쑤셔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미 방송드렸지 않습니까 4.15 총선을 정상상태로 복구를 시킨 다음에 2024년 4월 10일 총선까지도 예측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3장당 1장 조작하거나 2장당 1장 조작하거나 10장당 1장 조작하게 되면 선거결과가 어떻게 바뀐지를 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제가 다소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하는 거가 돈도 안 듭니다 그리고 한 번 해본 게 아니고 열 번 해본 겁니다 열 번 해봤으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눈을 감고도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밑에 이름들 진짜고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인데 진짜는 사전투표지 100장당 당일 투표지 100장당 이수진 더블당 후보는 사전투표지가 56장이 있었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사전투표지는 95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쑤셔 넣어준 겁니다 사전투표를 23.3일에서 30.90%를 조작을 한 다음에 전체 12000여 표 정도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 사전투표지가 56장에서 95장으로 띈 겁니다 누구만 더블당 후보만 나머지 후보는 이런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 증거가 다 어디 있습니까 중앙선거관위 홈페이지 다 올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짓을 한 겁니다 북조선 작품도 아니고 중국 공상당 작품도 아닌 겁니다 그냥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해가지고 선거를 다 여러분들 조작해온 거지 않습니까 10번 한 겁니다 10번 했고 선관위 여러분들 프로그램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다 만들어냈는데 그거 안 한다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죠 두고 봅시다 하는가 안 하는가 전체 국민들이 다 바보천치가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총선에는 뭐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가 차고 그게 뭐 그게 무속적 사고죠 뭐죠 무속은 여러분 그냥 감을 가지고 이제 때려잡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 이겨 이게 이런 사전투표 일들 사이에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이 조작감만 입력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뭐죠 뻥튀기에 달 사전투표율이 나오고 사전투표 유령 사전투표율이 나오니까 다 선거결과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두 장 다 한 장 집어넣을 건지 진짜 여러분 세 장 다 한 장 집어넣을 건지 엿장수 마음대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를 한 거에 사전투표가 뭡니까 호떡장사 호떡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뭐 그걸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들 해야지 이게 동작값이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이 동작값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진짜 세 장당이라면 갓자 한 장을 집어넣어 동작값에서는 13,230표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만표 정도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만표를 집어넣는데 여러분들 13,230표를 주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얼마나 뻥튀게 했습니까 7.14표를 뻥튀게 했네요 7.14표를 뻥튀게 해 가지고 13,230표를 집어넣는데 동작값에서는 4.15 총선의 전국에서 다 이 짓을 한 거 아닙니까 2016년 총선부터 선거마다 이 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있으면 이런 짓도 하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이런 짓을 안 하겠죠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저도 알 수가 없고 낙관론을 펼치는 분들도 알 수 없지만 너무나 위험한 주장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는 입도 한 번 내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같은 것조차 하나 관철하지 못한 채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국힘당이 이긴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긴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조작할 겁니다 저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제가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열 번 했는데 왜 안 하냐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절박하겠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조작하는 거 못 봤냐 2020년 4월 보궐선거에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 조작하는 거 못 봤냐 그게 누구 밑에서 이르던 선거냐고 윤 대통령 밑에서 이르던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한다 이번에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확 끊어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내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조작감만 입력하게 되면 뻥튀기해야 할 사전투표율이 결정되고 그다음 전체 뭡니까 선거데이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4.15 총선을 정상적으로 가정해 가지고 제2아 전문가 이런 만든 프로그램 가지고 순식간에 다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돌아가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